세계의 박물관 14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영국 박물관 내 그리스 로마 전시관을 대표하는 엘긴마블스와 마우솔로스 역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박물관은 10만여 점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의 고대 지중해 세계 유물을 소장하고 있어 그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대이며 가치로도 매우 주요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3200년경 그리스 청동기 시대부터 기원후 4세기 로마 제국 콘스탄틴 1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유물을 고루 전시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는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하여 기독교가 정식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기 직전까지 시기에 제작된 유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소장된 고대 그리스 유물들은 주로 그리스 본섬과 에게헤에 산지한 다수의 섬들, 소아시아 지방과 이집트, 지중해 동쪽 해안에 속한 지역들과 이탈리아 반도, 시칠리아 섬 등에서 출토되어 영국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찬란한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던 고대 키클라데스 문명, 크레타 섬의 민호와 문명, 그리스 미켄의 문명을 대표하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가장 방대한 양의 고대 지중해 문명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으로도 유명합니다. 영국 박물관 그리스 로마 전시관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로는 그리스 컬렉션 중에서도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분리해온 엘긴마블스입니다. 엘긴대리석, 파르테논 마블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엘긴마블스는 고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 붙어있던 조각품이었습니다. 약 2500년 전에 만들어진 파르테논 신전의 외벽에는 좌우로 163미터에 걸쳐 수십개의 사람 모양 조각이 줄지어 부조 형태로 조각되어 있었는데요. 1799년부터 1803년 사이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토마스 엘긴백작은 당시 대형 제국의 대사 자격으로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던 그리스로 파견되었습니다. 토마스 엘긴백작은 그리스로 파견될 때 모형 제작자, 제도사, 모작 전문가 등을 함께 데려가 파르테논 신전의 그림을 복제하는 동시에 여러 조각품의 모작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 직접 눈으로 살펴보니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은 조금씩 풍화되어 석회로 돌아가거나 현대식 건물을 짓는 재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엘긴백작은 원래의 계획을 바꾸었고 신전과 주변 지역의 작품들을 떼어내어 영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리스 유물 발굴 작업은 1801년부터 1812년까지 지속되었고 엘긴백작은 이 작업에만 7만 파운드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주류였던 부인과 이혼하면서 엘긴백작은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가져온 유물 등을 영국 정부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1816년 6월 영국의회는 3만 5천 파운드의 엘긴백작이 가져온 엘긴마블스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영국 박물관에 비치하게 됩니다. 그리스는 1821년부터 독립전쟁을 벌여 2년 뒤인 1832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후부터 영국 정부를 향해 엘긴마블스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지식인들과 유명인들도 엘긴마블스의 반환을 지지하고 나섰으나 현재까지도 영국 정부와 영국 박물관은 보존상태 관리상의 이유로 모든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설루스 영묘에서 출처된 유물들은 상당히 주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우설루스의 영묘는 기원전 353년에서 350년 사이 현재 터키의 남서쪽 해안도시인 보드룸 지역에 존재했던 할리카르나소스의 묘지로 페르시아 제국의 태수였던 마우설루스와 그의 아내이자 누이인 아르테미시아 2세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안치된 마우설루스의 이름을 본따 만든 무덤이라는 뜻의 마우설레움이라 불리기도 하는 무덤은 대략 45미터의 높이를 가진 거대한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이한 모양과 복잡한 장식으로 인해 고대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지정되었지만 12세기 15세기 사이의 지진으로 인해 파괴되어 현재는 유족으로만 남아있습니다. 19세기 영국 박물관은 보드룸 속에 있었던 마우설루스의 영묘와 관련된 유물을 입수했고 1856년에는 더욱 자세히 유적을 조사하기 위해 고고학자인 찰스 토모스 뉴턴을 파견했습니다. 찰스 토모스 뉴턴은 유적을 조사하기에 힘든 여러 난관을 끈기있게 극복하며 작업을 이어나간 끝에 결국 영묘를 장식하고 있던 벽의 일부와 지붕 위에 있던 2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마차의 잔해와 건물 꼭대기에 서있던 마우설루스와 아르테미시아의 조각상을 찾아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소장된 마우설루스 영묘 유적은 찰스 뉴턴이 찾아낸 유물뿐 아니라 십자군이 입수한 후 영국의 수중에 들어간 조각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지붕 위에 마차 동상을 비롯하여 77개 조각을 붙여보고 난 마우설루스 동상, 8마리의 사자조각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14번째 시간으로 영국 박물관 내 그리스 로마 전시실을 대표하는 엘긴 마블스와 마우설루스 영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